정의당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남탓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중도개발공사 채무보증으로 촉발된 금융 혼란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남탓하기 경쟁만 하고 있다며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잦은 놀이기구 고장, 비싼 입장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